내가 먼저 읽어볼게요. 주, 험나이, 권세디 혹 매모 주 등로네. 네, 읽어줄 보세요. 주의, 주 거 께 không? 께 아냐, 께 không?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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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께, 께, 께. 주의, 주 거 께 không?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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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네, 한번 읽어볼게요. 틀리는 거 가르쳐주세요. 네. 주어 좀 올라가 주세요. 주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 주어. 주어. 주 거 왜 공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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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 꼬. 권. 껀. 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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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آپ. 거. 권. 여기서 권은 나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 들어줘, 감사합니다. 그는 어떤 것인지, 혹시? 어떻게 더 지원하시는지? 네, 저가 쉐bach에 있는 곳으로 감사드립니다. OK. Cô ơi, cô đã đi du lịch ở đâu gần đây chưa? Cô ơi, cô đã đi du lịch ở đâu gần đây chưa? Ở đâ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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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đâu nè. Ở đâu? 꼬이하고 찌어이하고 뭐가 달라요? 찌어이 언니이요. 찌어이 이모. 꼬이 고모. 꼬이는 아버지, 누나 언니, 아버지하고 관련돼 있고, 찌는 엄마의 여동생. 엄마의 여동생 아니에요. 엄마의 언니 해도 돼요. 언니나 여동생 둘 다. 응, 맞아요. 꼬도 뭐 언니나 아빠, 아빠의 여동생이나 누나. 누나이라면은 빡. 아 누나는 빡 해야 돼요? 아빠는? 네네. 근데 여자도 빡 해요? 여자네, 여자 빡 해요. 빡 잘, 빡 잘. 아, 다르네요. 남자도 빡 하고, 여자도 빡 하고. 하지만 엄마는 그냥 찌찌찌 오케이? 응, 맞아요. 아, 되게 복잡하네. 복잡. 오케이. 그 쭈 혹 나이 콘셉트 혹 배문 쭈 등론이. 응, 쭈? 쭈? 쭈는 그러면 아버지, 동생 쭈예요? 네, 맞아요. 아버지의 남동생 쭈요. 아마 아저씨 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만약에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도 동네 사람이면 쭈 해요? 주 해도 돼요. 하지만 아빠처럼, 나이처럼 빡, 빡 사용해요. 빡. 아, 그냥 그 아저씨인데. 왜냐면, 아빠의 오빠는. 형, 형, 브라더. 네, 오빠, 오빠. 아빠의 형은 빡이라고 사용해서 들어서 아빠보다 나이 더 많이 있으면 빡이라고 물으면 돼요. 아, 그럼 쭈, 빡. 아저씨한테도 다 사용하면 되는 표현이네요. 꼭. 네, 네. 빡. 누나도. 오케이, 오케이. 보태 뷰. 다음 할게요. 옹박. 할게요, 옹. 형. 형과 태 Вам. 형과 태 제そ이 키념ñεί의 삶과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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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Acad統 develop. 형의 형과 형과 형이 형과 형과 형을 physical 분변사just bride에 대해 선택 souhaite. 형은 오후 3미만 들을stellenintell인 선생님과 형과 형와 형과 형과 형의 형이 형과 형의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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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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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구 choosing consol am version 2000과 형과 형과 형으로 Ur 것은nowing cią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doing钟 hometown кил Log의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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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의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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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과 형의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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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입니다. 당신이 고생을 즐기고 많은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노력 Pues 당신의 삶을 통 detal시거나 당신이 길이 해야지 알 알겠ateид요 당신이 건강하니까 당신이 jejENCE가 당신을 너무 RAIS che 꾸며 항상 다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당신이 이끌어 주신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신가요? 당신이 이끌어 주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끌어 주신이 왔습니다. 당신이 이끌어 주신이 왔습니다. 꾸미는 거 네네. 하든 하는 거에요. 정원 꾸미는 거에요. 낙은 방법. 방법. 응. 방법. 택람. 방법. 하는 방법.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읽을 테니까 틀린 거 가르쳐줘요. 네. 우리 한국 대자세 경험 성과 한국의 중국 공공. 지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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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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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삶의 경험. 생활 경험. 응. 할아버지. 삶의 경험. 쭈꽃 하면 쭈다 하고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테... 네, 쭈꽃 하면 우리, 저희, 저희, 쭈꽃이요. 저희, 쭈꽃, 쭈꽃, 오케이. 쭈, 옹이니까 그냥 꽌 한 거네요. 쭈꽃, 이렇게. 맞아요. 옹이라서, 옹어이라서 쭈꽃 했네요. 옹어, 쭈꽃. 옹어, 쭈꽃. 옹이니까 권 표현한 거예요. 쭈꽃. 쭈꽃 안 하고. 옹, 옹. 쭈꽃. 왜냐면 권 사용해서, 그래서 쭈꽃, 쭈꽃. 그래서 쭈꽃 사용하는데 옹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 쭈꽃 사용하면 그냥 듣는 사람 포함 되어서 쭈꽃 사용해요. 아, 그러면 쭈꽃 하면 그냥 나 얘기예요? 쭈꽃 사용하면 모닝과 다른 사람은 듣는 사람 포함하고, 듣는 사람 포함하지 않는 편이에요. 쭈꽃. 아, 네, 네. 오케이. 감독님. 68. 여호와 여호와 자 왜 왜 온 잣 NEO 너는 그립다 맞잖아요 너무 부수 잊다 롤모델? 롤모델은 아마 한국어로 따르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이런 거에요. 네네, 귀딸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읽어요? 엉, 롬, 라, 땀, 구원, 구원 맞아요? 땀은 극, 극. 극, 극. 땀, 극. 맞아요. 너이, 너이, 태오. 의미가 따르다에요? 따르다 해도 아냐, 몸밭다 해도 돼요. 아아, 본받기 위한 롤모델이에요. 본받다, 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 겁나이, 건다, 망, 구원, 든, 쇼, 바. 아, 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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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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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라 가져오다. 구워라. 든, 구워라는, 왜 썼어요? 망디는 가져가다? 망과디, 망과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망과디리 가져가세요. 성문 가져가세요. 망과디리, 망과덴 가져와요.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이해했어요. 망된 망디. 그러면 망은 뜻이 어떤 거예요? 망가족하다 아니면 뜬다 해도 돼요. 뭐뭐 뜬다, 가방 뜬다 해도 돼요. 글다. 망고디. 표연이 많아요. 망으로 쓰시나요? 그렇죠. 그냥 오로카소가요. 하면 뜬다 해도 돼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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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hor 주인분 잘she여서 저희 친구가 원하 .. 잘하는 거 같아? 아, 당신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걸away까요?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잘해요? 권 팍 랑 부어 응답뽕 ok ông có thể dạy cho con cách làm vườn được không 네 네 네 봉고 태 gái 저 돈 탁 라운드 적봉 택 택 택 택 택 택 안치가 이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이거 지금 5분 남았으니까요 참고하시는데요 엠 배 땜 통신 về 국뽑 공 엠 작년 뭐 킹니엠은 랑 베코 암 네 이거 주세요 네. 네. 읽어볼게요. 틀린 거 알려주세요. 아, 너의 안고 대접 엠 호안탄 유안 나이 덕콩 호안탄, 호안탄 의미가 뭘까요? 아, 완성하다? 네, 맞아요. 이 대안의 완성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덕콩? 덕콩이라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아, 응. 보태 덕콩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어이 지고 도이장 내반베게 확 모이콩 응. 이건 누나 언니 이런 건데 이제 약간 직장 동료지만 지어이 하고 지고 시간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반이 코로나다에요? 말하다? 코로나다. 아마 논의하다 해도 돼요. 아, 반이. 코로나다. 그냥 반, 반, 반 그렇게 해요. 그 반 뜻 많죠. 발음상 반, 반, 반 이렇게. 이거는 반은, 이거는 테이븐 같은 건 내가 감염돼요. 하지만 여기에 반은 동사요. 반은 명사는 테이븐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반하면 팔다 있고 반하면 당신 있고 여러 뜻 있잖아요. 반, 반, 당신이시면 밑에 점이에요. 이거는 성조 내리는 성조에요. 반, 당신이시면 밑에 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사다일 때는 올리는 거예요? 반? 반? 네, 사다, 사다. 아니, 아니야. 팔다, 팔다. 반다? 만? 맞죠? 만은 성조, 올라는 성조에요. 이건 반은 내리는 성조에요. 반, 오케이, 오케이. 반. 계획 모이는 새로운, 새로운 계획. 새로운 계획. 아, 오케이, 오케이. 앤 검은 안다 보조 앤 좀 공개 나이. 내가, 앤은 여기서 나죠? 맞아요. 아, 내가, 내가, 그니까 안는 이제 나이보다, 나보다 많은 오빠나 형. 응. 어. 아, 안이 검은 안다 보조 앤 좀 공개 이 일을 보조, 보조가 이제 서포트. 아, 스포트하면 지원 해줘 응. 지원 하다. 응, 지원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 안검은 안다 보조 앤 좀 공개 나이. 이것도 마찬가지, 앤문은 여기서 나아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누나가 나를 위해서 제공하자. 뭐뭐 또 정보도 알게 될 수 있어요. 2회에 대한. 아, 오케이. 땜 많다? 뭐예요? 몇 땜. 더 정보, 더 정보 않게 되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땜 많다. 동띠 정보. 북업 알맞은. 북업은 미팅. 미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응.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안케이스 해 줄 수 있어요. 앤문은 용, 목히념 람백과 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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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하다 해요? 아, 존경하다 해도 돼요. 아니면, 그럴 검탄 해도 돼요. 존경하다 해도 돼요. 아, 없어. 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아마 내일, 아니, 내일 할 수 있.